한줄평을 해보신다면 먼저 일단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지가 없다 아쉬운 거는 그 희생자들이 누구에서 죽임을 당했나 희생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3의 희생자들은 그냥 희생당한 게 아니고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란 말이에요 작년 추념사엔 지금보다 글자 수가 적었는데 635자 안에 자유라는 단어가 6번이 언급이 됐어요 이번에 빠졌는데 이것도 총리실에 주도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추념사는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 추념사 4.3 추념사에서 아마 최악의 추념사로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에너지 대전환 그다음에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일상으로 파고드는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굳이 4.3 추념사에서 이 도정의 주의 공약 사업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있고요 제주가 아픔을 겪었던 제주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품겠다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담아냈으면 아니 근데 정부 주도라고 하더라도 도정 입장에서는 좀 눈치가 보이지 않았을 건가 아니 그러면 그런 말도 못합니까 지금 여당 도지사도 아니고 야당 도지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요 그게 많은 도민들의 감동을 줬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오영훈 도지사 추첨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을 거예요 오늘 오전 4.3 추념식이 열렸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을 모시고 오늘 추념식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다녀오신 거죠 네 갔다 왔습니다 사실 비 예보가 있어서 날씨가 무즄날씨라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오전에 많이 흐리기만 해서 실외에서 진행이 된 걸로 결정이 됐고 다들 비옷 입고 계신 풍경이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추념식은 좀 어떠셨어요? 작년에 굉장히 옷선 했었는데 네 근데 올해는 좀 비날씨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비가 처음엔 좀 오다가 그래도 이제 추념식이 진행되면서 끝이 왔거든요 근데 비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족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시길 시작해서 여전히 추정식의 분위기 작년에는 약간 어수선 분위기였습니다만 지금 올해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극우 유튜버 들어오고 극우 단체 들어오고 그래서 현수막 걸고 올해는 그런 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아쉬웠던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 거고 한덕수 총리가 올해도 정부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좀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본 것이 지난해에는 한덕수 총리가 와서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을 했었거든요 보통 중요한 행사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근데 올해는 총리 명의로 추념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추념사의 주체가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이건 뭐 혹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저거 찾아보니까 설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다르죠 지금 기사를 보면 작년에는 막판까지 참가를 결정했다가 아까 대통령의 고려를 하다가 참석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올해는 이제 총리 추념사가 됐던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이 4.3 추념일 참석 그 자체를 아예 고려로조차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리의 추념사가 된 것 같다 작년에도 막판까지 고민을 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막판까지 고민했다 고심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양은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최소한의 그런 것조차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체가 총리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현장에서 또 들으셨을 거고 나중에 와서 추념사 전문을 다시 한 번 또 돌아보셨을 텐데 일단 한덕수 총리의 이번 추념사 1035자입니다 지난해에는 600여자 정도여서 635자였구나 한 줄 평을 해보신다면 먼저 일단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추념사를 들어보셨겠지만 과거정부 4.3 진상규명이 이 정도의 성과로 온 건 과거정부부터 시작됐던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환기하고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 과거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4.3 진상규명운동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과를 이어받아서 현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니 뭐 하겠다는 내용들은 있던데 이거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 4.3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성과로서 4.3 특별법 개정에서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법정도에 마련한 것 이 부분을 강조를 했던 것 같고 앞으로 트라우마 치유센터라든가 국제평화문화센터 이런 걸 통해서 4.3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굳게 시킬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트라우마 치유센터라든지 유네스코 기록유산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다 성과를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간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김정은 유족 회장도 여러 가지의 건의사항도 했는데 조금씩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유족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뒤틀린 가족관계에 대해서 개선해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좀 보여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작년의 추정사에 비하면 정말 한결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4.3 추념과는 거의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점출이 됐었는데 또 하나는 굉장히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추념사가 워낙 좀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짧게 됐고요 635 글자였었고 아닌데 뭐 글자 수가 적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함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자유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었고 지난 지난해 추념사에서는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게 왜 4.3 추념사에 이 내용이 들어가느냐 작년에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건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좀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근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바꿔진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추론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대통령실에 개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총리실에서 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중앙위원회 위원장 4.3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대통령처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국정운영을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고 대통령처럼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정과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잖아요 총리가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법적 권한으로 보면 총리 얘기도 권한이 있네요 권한이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죠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총리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과 다른 추념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뜻 좀 믿기지가 않는데 글쎄요 저도 물론 총리 했기 때문에 추념서를 작성한 데 있어서 대통령실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총리 주도의 추념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문화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추념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그 내용에서 얼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총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아마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안정적인 전문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 안에서 나왔던 인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좀 평범한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좀 원론적인 것이고요 굉장히 아쉬운 것은 여기 추념서에는 희생자들은 드러나 있지만 그 희생자들이 누구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희생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3의 희생자들은 그냥 희생당한 게 아니고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념서에서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밝혀야 되고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다는 거여서 대단히 언론적인 이야기 하나 굉장히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좀 빠진 추념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폭력에 의한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폭력 가해자의 가해자 주체를 명확하게 거기에 좀 표현을 했었는데 국가폭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희생자는 있지만 그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논의를 했겠죠 중앙의 추념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언론적인 이야기 메시지를 하면 감동이 없죠 그래서 요족들에게 어떤 마음을 위로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어에서 자주 빠지는 게 주어인데 영어나 영미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빠지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런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건 분명히 있는 거죠 메시지를 들을 대상이 있고 그럼 그 대상들을 위해서 향하는 메시지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명확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요 불명확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감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추념서엔 지금보다 글자 수가 적었는데 635자 안에 자유라는 단어가 6번이 언급이 됐어요 그거는 작년 이번에 빠졌는데 이것도 총리실에 주도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추념서는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 추념사 4.3 추념사에서 아마 최악의 추념사로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황교안 당시 총리가 있지만 좌웅을 겨룰 수 없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이사장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작년에 없었던 단어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말이었는데 사실 4.3과 관련해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단어가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두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화해와 상생이란 말이 이것도 좀 변화된 부분이었었고 다만 이렇게 변화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폭력에 의한이라는 주체가 포함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일 수밖에 그리고 이게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게 원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념사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던지고 싶은 어떤 과제 그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추도사 속에서는 자유가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됐는데 저는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추념식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 저는 현장에 있어서 잘 못 봤거든요 자막에 보니까 4.3함은 상징이 항상 화해와 상생이었는데 이번에 자유와 회복이라고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반복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현 정부가 자유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자유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의미가 뭔지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념사는 그랬고 오영훈 도지사도 인삿말 추념사 인삿말을 통해서 그 말을 전했는데 그동안에 성과 같은 거 4.3평화재단의 상근이사장에 독립하면서 치러지는 처음 4.3 추념식이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도 얘기하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현안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현안 문제이고 또 여기에는 직원들이 어떤 고용승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고소하는 건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이게 관심 있게 본 것이 지난해 올해 예산을 짜면서 국가 예산을 짜면서 제주도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니 국가에서 다 돈을 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그러면서 반은 지금 도에서 부담하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총리도 그랬잖아요 유족들의 앞으로 위로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했으니 그에 걸맞는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장이 이렇네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과 운영도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깎아버린 예산 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 돈 얼마를 제주도에서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가의 책무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분명히 보여달라는 것이죠 저는 오영훈 도지사 추념식 인삿말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앞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보상도 하고 있고 지금 군사재판 수용인과 관련된 명예회복 문제도 일반재판 수용인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뒤쪽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에너지 대전환 그다음에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일상으로 파고드는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글쎄요 작년에도 그 it모 얘기 대통령 추념사에 나오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오영훈 이사가 이 부분을 추념식 인삿말 뒤쪽에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이 추진한 핵심 공약 중 사업 중 하나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4.3 추념사에서 이 도정의 주요 공약 사업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4.3 추념식장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는 상당히 많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게 뭐냐면 4.3이라고 하는 국가폭력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런 비극이 4.3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있고요 조금 비서 정무라인에서 이런 부분들 메시지 우리가 제주가 4.3에 의한 국가폭력에 대한 비극적인 비극을 겪었고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돼 있고 이태원 참사 있고 제주가 아픔을 겪었던 제주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품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담아냈으면 이 추념사가 결국은 제주 도민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국가추념식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공영방송을 통해서 다 생존이 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제주도 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10주기예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10주기인데 우리 사회에 지금 제대로 된 진상기명조차도 돼 있지 않고 지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상처와 비극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참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4.3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4.3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 아픔을 치유하면서 공동체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일어섰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다면 그 아픔들을 우리가 제주도가 품겠다 같이 보듬겠다 같이 보듬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저는 굉장히 멋있는 추정사가 됐을 텐데 의미를 더하고 좀 욕심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이게 정부 주관 행사잖아요 해남부 주관 행사인데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정부 주도라고 하더라도 도정 입장에서는 좀 눈치가 보이지 않았을 건가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런 말도 못합니까 지금 이제 여당 도지사도 아니고 야당 도지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요 그게 많은 도민들의 감동을 줬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오영훈 도지사 출점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제주에 사삼이 있었지 제주가 사삼을 겪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아픔을 취하고 진상규명을 이뤄냈듯이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꼭 될 거야라는 희망의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다 연설문 초안이나 이런 부분들 왜 대통령은 3.1절 기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정에서는 이 사삼 출점사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3.1절을 하게 되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이거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든지 이게 도지사의 의지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가 아니라 참모들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수차례 토론하고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도지사님이 하시고 싶은 도지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그냥 놔둬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한 에너지 대전환과 AI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 이 부분이었다는 말씀 그 이야기가 사실 사삼하고는 뭔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오영훈 지사는 그렇겠죠 제의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과 공존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나 저는 그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그런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폭력이나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이태원 참사 언급하기 어려우면 광주 있잖아요 여수 순천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가 사삼을 잘하니까 왜 오영훈 지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춘염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춘염사에는 사람이 생각이 담기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춘염사와 또 그다음에 오영훈 지사의 춘염식 인사한 말을 분석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좋아졌으나 아쉬움이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상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아는데 여기 출연해서 이 얘기도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가 돼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김동연 제주민해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